새해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아니 그 안개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묵상을 시작합시다 내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영려하지 마라 빛줄기에 밤이 빛이 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맘 감사 주시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맘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구신 사랑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래서 안개가 없고 그림자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20년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2021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해를 통과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 출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지표를 따라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아멘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 성경 말씀 첫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선포로 온 세계를 만드시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마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모든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장면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1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신약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구약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첫 부분에서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는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초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골로세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개명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가서 땅을 세우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과 같은 전도의 명령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새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이고 그 새 창조가 완성되어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 새 창조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데리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의 역사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고 나의 가족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그 뜻깊은 의미를 마음에 가득 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안개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COVID-19 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나라에 내가 아직도 거하고 있고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 가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고 더 계속 그 사랑으로 지어 나아갈 때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족에 우리의 가족을 포함시켜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으로 인하여 사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실천하는 새 창조의 모습이며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날 있을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성인 세례라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혹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한 사람에게 두 번씩 준다고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인 세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두 번씩 세례 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원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안수 하셨고 예수님도 모태부터 성령축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믿는 자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함께 헌신하는 한 가족들 하나하나가 되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이 새해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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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가족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복음의 실천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믿음 가족이라고 했지만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수록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거의 금식한 셈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으로 모이지 못했잖아요 새해에서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가족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마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대면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물론 새해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COVID-19과 같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COVID-19과 같은 것이 생겼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요 김세계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의 가족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것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 의미에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이 묵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 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질리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너네 주 손 잡고 그루어도 그루어도 두렵지 않으리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신비하네 신비하네 성령으로 그루어도 그루어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너네 제 손 잡고 제 손 잡고 그루어도 그루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신비하네 성령으로 그루어도 그루어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두려움 없이 새해를 바라보는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을 놓았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는 불안해지고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그 확신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안개에 둘려 쌓여있는 특히 그 성도님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을 느끼게 해 주시길 원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만족을 이 순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